안녕하십니까 부산 구포동 점집 만신당 천황불서입니다 저희 점집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날카롭고 예리한 쪽집게의 점사를 통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문제든지 반드시 원인은 존재하고 그 원인을 빠르게 해결해야만이 안좋은 길을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